명사 초대서 명사 초대서 오늘은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포근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좀 무르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직선제를 거쳐서 지난해 5월에 제20대 부산대 총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한 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취임 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바쁘게 보내셨죠? 글쎄요.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에 가서 지역대학, 지방대학이라 하잖아요. 지역대학의 어떤 어려움을 많이 정치인 그다음에 언론인을 만나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녔고 특히 지역 상공인들도 많이 만나고 또 대기업도 찾아가기도 하고 대학이 살아야 우리 미래 인력을 올바르게 길러내지 않겠습니까? 발전기운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소리 없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9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국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하지만 국립대학 최초로 노벨상 을 개장한 대형 아이비에서 기후 물리연구단도 유치해왔고 발전기금도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짧은 취임 후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진보도 좀 있었고요. 특히 우리 학교의 현안 문제인 학교 앞 정문 옆에 bto 문제 nc백화점이 소송에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도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했습니다. 바쁘게 보내셨네요. 정말. 정말 정장이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네. 지난해 개교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올해 학교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역전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특히 부산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는 서울대학보다 3개월 먼저 태동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국립대학입니다.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1946년 5월 15일에 개교한 종합국립대학으로서 70년 올해간 71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또 민주화에 참 큰 기둥 역할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산대학은 지역거점대학의 역량으로 보면 옛날 우리 70년대 학부의 경우는 서울대학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연세대 고려대학보다도 입학 성적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말은 우리 학교가 연구중심으로 역량을 모아서 앞으로 미래의 산업의 인력 배출은 물론이고 연구를 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또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 증가 여러 가지 그런 대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 부산대학을 다섯 개의 학문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섯 개 분야를? 우리가 바이오 미래 성장동력이죠. 그다음에 요즘 이야기는 IoT, ICT. 그다음에 부산은 완전히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안전 그다음에 우리가 신소재 그리고 해양자원 그래서 다섯 개 학문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부산대학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로 아까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 IBS는 기초과학연구원이거든요. 저는 노벨상을 배출하기 위한 기초과학연구진흥 프로젝트인데 1년에 한 100억 정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한 100여 명의 연구원이 한 곳에 집적하여서 우리 부산대학교에서 물리, 엘리조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물리 관련 연구를 하는 또 정부로부터 선물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학의 본인의 임무인 교육도 있고 그것보다 부산대학은 다른 대학교와 차별화해서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올 초에 국립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IBS 기후물리연구단을 유치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도 상당히 지금까지 축제된 역량이 성과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IBS는 주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또 서울 중심으로 육성해왔거든요. 그래서 국립대학 최초로 사업단을 하나 유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부산대가 책 읽는 대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독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대학의 본인의 임무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 학생의 다양한 어떤 상상력 또 생각의 어떤 권력을 키우는 게 대학 교육이라고 봅니다. 시카고 대학이 총장 1930년대 허치선 총장이 고전 읽기 100건을 도입함으로 해서 시카고 대학이 단일 대학으로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우리가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뭐 다른 대학이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 출신으로서. 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고전의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자대기운동 책을 50건 선정해서. 저자대기운동. 네. 저자대기 명제 50선 자기 읽음으로 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 해서 자기가 저자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네. 그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각과 상상력 그다음에 권력을 기초 체력을 직접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네. 고전을 읽고 상상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네. 느끼게 되는 부분도 학생들은 사실 참 많을 텐데 참 중요한 이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정말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하나테크원 또 부산 울산 과학기술원구와 함께 부산대 컨소시엄이 정부의 차세대 역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세계적으로 드론이 차세대 또 주력 성장 상품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부산대에는 두 개가 사업자리 선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하고 연말에 선정이 되었는데 지역에 있는 해양대학이라든지 해양수산과학원이라든지 몇 개 기간은 컨소시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바다로 돌려싸고 있고 해양사고가 잦지 않습니까 특히 오일 선박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오일이 누수가 되면 상당히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는 그런 게 이게 드론이 가장 최적격이죠. 그래서 영도 지역을 드론사업의 어떤 시범영역으로 해서 영도일 때가요 네. 저희 대학의 어떤 기술력하고 또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대학에도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그 시험을 해가지고 해양 어떤 물류 그다음에 재난 오염 방제 이런 걸 추적하고 또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와 함께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겠네요. 네. 드론이 앞으로 그렇게 상당히 시장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드론은 앞으로 택시도 이제 날아가는 택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건 대충 큰 드론이죠. 그래서 활용 문제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관은 서울대학부터 평가를 항상 좋게 보고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들의 어떤 장의력 상상력을 결합하고 바깥에 있는 기업들과 어떤 근수심을 우승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상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워낙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부산지역 국립대의 취업률도 떨어졌다는 통계치가 나와있던데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학교의 지원책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특히 부산의 대학들이 취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조선업 관련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한진혜원이 지금 파산 선거로 받고 특히 부산대학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아주 고 기술인력을 배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업 세 곳 한진중공업에서 한 2, 300명을 뽑지 못했단 말입니다. 또 한진혜원이 또 지금 경영위기 속에서 이제 퇴출되었고 그래서 몇백 명이 취직 안 되면 졸업생 중에서 거의 한 3, 4%가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아까처럼 독서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드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세대 학문 육성을 통해서 고급 인재를 길러놓으면 서서히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이제 길러나가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서 벗어나서. 네. 그래서 세계 경기가 지금 어렵고 특히 부산 주변에 있는 주력사업이 지금 상당히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은 경기하고 민감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부산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취업률이 떨어진 건 그런 연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 명사초대에서 오늘은 부산대학교 전호만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총장님 최근에 한 유력 대선 후보가 서울대와 지방국립대를 묶어서 함께 입학을 하고 또 같은 학위를 받는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내놔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총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대선철이 되면 교육정책이 항상 도모 위에 오르고. 쏟아지죠. 네. 뭐 파퓰리즘 정책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앞으로 6년 안에 학력 인구가 약 한 25만에서 30만 명이 줍니다. 지금은 53만 명이 한 해 입학을 합니다. 입학 증원이. 30만 명이 줄이면 23만 명. 그럼 대학 두 개 중에 한 1점 한 두세 개가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제 연합대학이라든지 협업대학이라든지 공유. 대학의 자산을 공유하자는 개념이겠죠. 네. 그래서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이 있는 것처럼. 또 미국의 캘리퍼네 같은 경우는 지금 연합대학이거든요. 유시 버클리 유시 LA 유시 샌프란시스코 유시 뭐 산타바브라. 네. 그런 개념인데 이제 뭐 서울대학과 거점국립대학이 학점을 공유하고 공동하게 이제 뭐 참 이상적인 어떤 말씀이지만은 계획이지만은 식비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원을 같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요즘 강의가 이제 묵그로 많이 전환돼요. 온라인 사이버 강좌. 그래서 학생의 학습 선택을 많이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은 서울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강의를 잘할 경우에 그 교수님한테 강의를 묵그로 듣게끔 해주자는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입학을 골고루 전체 학 입학 성적을 같이 뽑아서 하자는 건 아니고 뭐 공유하자는 게 서울대학은 서울대학으로 입학을 뽑고 부산대학은 입학 성적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서로 공통되는 학문을 좀 분산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는 저는 미래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선택의 기회들이 있을 수 있고. 부산 시내도 국립대학이 4개 있지 않나요.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한 도시에 4개는 부산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볼 땐 자원공유 각점공유 이런 것도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다음 달 2일이면 이제 입학식입니다. 새내기들이 이제 학교에 새로 들어오게 될 텐데 우리 청장님께서 새내기가 될 우리 17학번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합격을 축하하고 입학은 아직 하지 않았으면 입학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산대뿐만이 아니고 부산에 20개 넘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차 산업 시대는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게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걸 찾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그런 창의성이 요즘 요구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모험하는 지성인이 되라. 책도 많이 읽고 하고 싶은 거 진짜 한 번 대학생활 때 한 번 해보고 해보는. 기업에 나가면 뭐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기억을 해가지고 한 번 완성해보는 그 능력이 창의성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그만 것에서 자기의 꿈 역량에 맞추어 모험하는 그러면서 내 권력을 생각의 권력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그런 신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총장님의 활약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사초대에서 오늘은 부산대학교 전호원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